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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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소사도 바로 오빠였는데 떡볶이 세팅이라고 부르신 것 같더라구요. 그치 시합하고.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크고 일단은 약간 먹었을 때 우리 앞에서 우댁먹어도 맛있을 줄 알았는데 우댁 배구리 먹어. 어 뭐 뭐 하아 뭐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보급대가 나와있거든 급한거 아니고 어 조사 오 오 오 오 오 아 오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그 날 아침에 뭐? 그거 돼죽밥 먹으면 돼. 왜 그래서 먹고? 나 빨리 해. 먹으러 가지 지금? 먹으러 가지 지금. 먹으러 가지 지금. 바다 보고 해서 먹을 시간 하고. 잠깐 뭘 해도 될 것 같아? 이거 생각하자. 습힘을. 그거 한번 해줄까? 뭐요? 다들 한번 던져줄까? 나 그거 진짜 잘하거든. 되게 찰지게 던져. 뭐 타버리 있지? 먹으러 가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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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러 가. 먹으러 가지. 먹으러 가지. 먹으러 가지. 그리피스탄. 어떡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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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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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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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지가 오게때 저 딸은 사장을 도망가게때 저 딸은 침가 안 되고 동경사옥 전에 주민이 와줬다는 걸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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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경이하고 나하고 그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유현 욕기자 껍질 아... ak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문 대구 내려가야지 아멘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안된다고 방금 그게 안된다고 그러는데 석석이나 이런게 안된다고 그러는데 나 죽겠네, 지금. 이건 어디에 달건데? 아, 안 가겠어? 앗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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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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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